이 구독 안누르니? 어찌 좋아요도 아니하니? 이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내가 바로 반갑습니다. 복상입니다. 오늘은 영화 범죄도시에서 장첸이 먹었던 마라롱샤 마라롱샤를 랍스터로 만들어봤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제작에 모든 것을 농구 랍스터로 모두 랍스터로 랍스터로 치즈볼 마요네즈 마지막으로 양념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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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유튜버 지방생들 초보 유튜버 분들 중간에 제가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 중간에 음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날리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준비했는데 음향 때문에 영상을 날리는 경우 정말 아깝죠. 허탈합니다. 자필이 이어폰을 꽂고 수시로 음향을 체크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랍스타로 마라롱샤 만들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기에는 조금 매운듯 했는데 충분히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매운맛이었습니다. 맛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아쉽습니다. 좋다 말았습니다. 일단 영상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꼭 이런 실수를 안하도록 꼼꼼히 체크하면서 제가 영상을 다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